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공원장 이희문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흉터가 심하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재수술로 교정이... 쌍꺼풀 흉터를 없애고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수술받기 전같이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누가 봤을 때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흉터가 지금 심하게 남은 상태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흉터를 없애고 교정은 바로 직후사진입니다. 수술한지 일주일도 안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수술한지 충분히 흉터가 무르익지 않은 경우에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눈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초기에 수술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방법은요. 이렇게 절개선에 있는 흉터를 완전히 제거하고 즉, 켈로이드 피부인 경우나 아니면 기후성 반응인 경우에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두께는 2-3mm 정도는 충분하고요. 2-3mm 정도 제거해서 눈의 탄력성, 늘어지는 정도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흉터를 제거하고 봉합을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교정이 가능한 것입니다.